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피킹 팁 세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why do you like it? 왜 좋냐? 류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. 왜 좋냐? 라고 물어봤을 때는 좀 황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좋다는데 이유가 있나요? 그 이유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될지 제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퀘스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why do you like it? 당신은 그게 왜 좋은데요? 이렇게 물어보는데 일반적인 답변이 뭐가 되겠습니까? 개인적인 취향이에요. 개취입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. 그렇죠? this is a personal preference. 개인적인 취향이에요.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더 이야기를 연결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내가 좋다는데요. 뭐 이런 거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. 그래서 왜 좋은지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개인적 취향으로만 대답하면 대화를 이어가기가 어렵다.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왜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.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재미있어요. 흥미있어요. 관심있어요. 이런 류의 대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why do you like 또는 prefer it? 당신이 그것을 왜 좋아합니까? 왜 선호합니까? 이런 얘기인데 I guess 저는 아마도 생각해요. this is probably because 왜냐하면 I'm interested in. 나는 그것에 흥미가 있어요. 어릴 때부터 뭐 좋아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쭉 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뭐 클럽에도 가입이 되고요.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 it gives me a lot of pleasure. 나에게 많은 기쁨을 줘요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재미있다 정도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. 질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팁 두 번째로 보시면요. 이득이 있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장점을 언급해주시면 돼요.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득이 된다. 돈이 된다. 건강에 좋다.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같은 질문에 있어서 보겠습니다. I can relieve stress. 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요. Listen to classical music.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내용인데요. 특히 이런 표현들은 잘 쓸 수 있습니다. 스트레스를 풀다. 그렇죠? 세트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. It has many advantages for our health. 우리의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어요. 첫째는 어떻고요? 이런 식으로 쭉 전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이득 있다. 장점 언급해주시는 거 기억하시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싸고 빠르고 편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. 즉 현실적인 이유를 대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. 싸다는데 빠르다는데 편리하다는데 그게 왜 좋아? 라고 다시 반문할 그런 사람들은 없죠.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대답 한번 보겠습니다. Watching movies at home. 집에서 무비를 보는 것은 cheap and convenient. 그렇죠? 싸고 편리해요.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야기를 더 정리해 갈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fast service is one of its benefit. 빠른 서비스가 그것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. 서비스가 빨라요. 이런 것들죠? 패스트푸드의 장점 같은 걸 얘기할 때 말할 수 있겠네요. 그 다음에 most of all, 무엇보다도 is reasonably priced. 약간 세련되게 표현한 건데 싸요, 쉽. 요거보다는 가격이 굉장히 알맞게 형성이 돼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세련된 표현이니까 하나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요. 여러분들이 또 다른 팁 같은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왜 좋으냐라고 물어봤을 때는요. 앞에 나온 것들 전부 다 체크를 하셔서 하나씩 읊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. 단순히 그냥 좋아요.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나는 너랑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약간 이런 사인을 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팁을 잘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.